자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태그가 한 번 있습니다. 태그가 쉬운 버전이 있고 조금 어려운 버전이 있어요. 쉬운 버전부터 설명드릴게요.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으면서 두 손을 위로 하고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. 카운트는 1, 2, 8에 내리시고 두 번째 버전은 그대로 스쿼트 자세로 오른발 사이드에 놓으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다운시켜줬기 때문에 동시에 두 손 위로 그대로 이 카운트에 내려주시면 됩니다. 태그는 8월 3시에서 시작해서 끝나면 12시에 돌아와요. 그래서 12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자 인트로 모델 버전으로 오른발을 살짝 히치해서 크로스로 내려놓고 왼발도 똑같이 히치 크로스 자 오른발을 옆에 놓으면서 무릎과 코 앞꿈치를 아웃인 아웃 해주시면 돼요. 아웃인 아웃 자 보게 해주시면 오른발 패들 1분의 1 턴 왼발 포워드 4분의 1 턴 왼발 포워드 8분의 1 턴 또 왼발 포워드 8분의 1 턴 또 왼발 포워드 8분의 1 턴 1 턴 1 턴 3 턴 5 6 7 8 2 2 2 3 3 3 3 3 3 4 4 5 6 7 8 8 2 2번째 섹션 오른쪽 사선방의 1시 방향을 보시고 2번은 웍 웍 웍 웍 오른발 왼발 바이드로픽 스텝 오른발 히 드래그 코스트 스텝 하시면서 다시 12시 정방향을 보시는데요.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12시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까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세번째 섹션 왼발 사이드의 로우십을 오른발 세일러 8분의 3턴 4시간 방향으로 갈게요. 세일러 포워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크로스 하시면서 니파 이때 스냅 하시면서 엘보를 접어서 바깥으로 밀어주시면 돼요. 또 왼발 포워드 오른발 히치 하시면서 12시로 다시 들어갑니다. 8분의 3턴이죠. 자 카운트 2 3 4 5 6 7 8 마지막 섹션 히치한 오른발 오른쪽 상 사이드에 놓으시고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그대로 딥팍해서 일어나면서 오른쪽으로 잡을 전 무게 정신 왼발에 있으세요. 자 오른발 백망고 포워드 왼발 비하인드 턴치 원하인드 왼쪽 어깨도 원하인드 히치한 체중은 왼발에 있습니다. 자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카운트 1 2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2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3 4 5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5 5 6 5 6 6 7 8 9 9 10 12